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6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재판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KBS와 SBS의 입장이 갈렸다는 건데요. KBS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련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을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SBS는 급조된 질문이다 라는 취지로 이재명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참 알았냐 몰랐냐 하는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김명수 끌어내리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결국 이재명 감빵 플러스 434억 환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 언론사에서 이재명 이게 안면인식장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지 정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권순일을 상대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데요. 결국 권순일은 감빵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김문기를 아느냐에 대해서 즉흥질문인지 준비된 질문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권순일 때문이죠. TV토론 중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인데 또 인터뷰에서도 즉흥적으로 답을 한 거냐 준비된 답이냐의 차이입니다. KBS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질문지에 김문기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한마디로 즉흥질문이 아니라 준비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SBS가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방송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에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이 생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나왔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 재판에서 당시 방송을 제작했던 SBS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재명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앵커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재명은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야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해당 관계자는 이재명이 방송국에 도착한 후 작가가 전달한 대본에는 김문기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담겨져 있었다면서 앵커가 김문기를 시장 재직 때 아셨느냐? 라고 물은 것은 대본에 없었다. 이재명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님으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을 받아낸 2018년 토론에 관련 허위 사실 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TV토론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희를 중심으로 대법원은 TV토론은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 제한과 즉흥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이재명이 예상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 직전 당 차원에서 김문기의 사망의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화된 만큼 관련 답변을 준비한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이 사전에 협의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SBS 출연 후인 2021년 12월 27일 KBS에 출연합니다. 당시 사회자는 이재명에게 후보님은 시장 시절에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문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도 새롭게 문제 제기를 했고 해외 출장권도 같이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이재명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실무자였으니까 제가 그걸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우는 확신범이 되어버렸죠. 즉흥적인 질문에 생각이 안 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KBS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사살을 하는데 그때도 하급 직원이다. 내가 왜 그걸 숨기느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KBS 관계자는 이재명에게 전달한 사전질문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전달된 사전질문지를 읽었는데 김문혜 의원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도계공 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파악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의 문서가 작성돼서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질문지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검찰은 현장 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 증인신문에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받지 않았고 후보님에게는 안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을 본 기억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특기적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이재명이 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황당무계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이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문기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면서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 남아있다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금 아주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냐 아니냐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급심에서 대법원에서의 결론을 뒤집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김명수를 교체하게 되어버리면 이제는 게임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즉흥적 답이냐 끌어당기고 안면인식장애다 끌어당기면 이게 어떻게 같은 일관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래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라도 하나만 인정받아서 깜빵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내고 벌금 100만원이면 국회의원 날라가니까요. 벌금도 안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거 뭐예요? 434억 이것도 안 뱉어내도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있고요. 또 대장동의 주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김문기 처장 알았냐 몰랐냐. 뭐 이렇게 재판은 오래 끕니까? 정황을 봐도 알았던 것 아닙니까? 판사 아무리 정치적인 재판이고 민주당 눈치가 보인다. 이거 결국에는 질질 끌어서 총선 결과 보고 판결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이재명은 안면인식장애라고요? 심하면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 라면서 치료를 권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법정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니 기억을 잘 못해서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 대선 때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진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안면인식장애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재명과 김문기 씨는 호주로 놀러가서 골프도 같이 쳤고요. 요트도 같이 탔고 호주 뉴질랜드 관광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손도 잡은 사진도 있습니다. 김문기 씨는 핸드폰에 이재명의 생일도 저장해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터진 뒤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순간을 모면하고자 장애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모르냐 장애를 우습게 보냐라는 분노도 쏟아졌습니다. 기억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은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의 수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다니 황당하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 안면인식장애 아니냐는 말을 듣는 정치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야당 정치인은 선거 중에 인파가 몰려있는 장소에서 보좌진에게 악수를 청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네서 입방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보좌관은 당황했지만 주변에서 본 측근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면 못 알아보겠냐 라고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당의 한 대선주자가 만날 때마다 지인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2017년 한 대학 교수가 문재인은 안면인식장애가 있는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것 같다. 공약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문재인의 안면인식장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을 했고 해당 교수가 출연 중인 방송사의 노조는 출연금지를 조치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만 문재인 측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도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들도 내가 안면인식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긴다는 거죠. 대중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야 되는 정치인에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도 잘 아는 척 행동하는 게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안면인식장애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장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나면 인식장애라고 비판받기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면인식장애라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활동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장애는 안면실인증이라는 병입니다. 시각장애나 시력에 큰 이상이 없고 상대방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얼굴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물이나 장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보는데 발생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건망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뇌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후천적 외부 충격 등으로 뇌의 하부, 후두측두엽이 손상된 경우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서는 안면인식장애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리스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가 낯선 적이 있다. TV 속 인물 구별이 쉽지 않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장애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쉽지 않다면서 심각해지면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는 받아야 되는데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브래드피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 실인증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불쾌하게들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집에만 있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정치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증세라는 거죠. 안면인식장애를 운운한 이재명에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안면인식장애 때문에 실생활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정치까지 하는 이재명, 이거는 아주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안면인식장애를 운운하다니요. 50억 클럽 엘리트 판사에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박영수가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영수를 구속기소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전직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서 언급되는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권순일이 꼽힙니다. 권순일이는 대장동 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바로세움 3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권순일은 8월 16일 비비큐 사건 변호인단에서 결국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자신이 변호사로서 맡은 첫 번째 사건을 수임 20여일 만에 내려놓자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권순일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50억 클럽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비비큐 사건 그만둔 것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고 특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권순일은 대법관 임명 전까지 엘리트 판사로서 최고의 요직만을 거쳐왔습니다. 부장판사 때는 행정법원 재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 부장을 역임하면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 최고의 고위법관이 발탁돼서 가는 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기관 내 서열 2위 직급으로 예비대법관 예비헌법재판관의 자리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최고 핵심 요직만 거친 엘리트 판사지만 여러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대표적이죠. 무죄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의혹은 더 불거졌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해준 연장해준 대가로 김만배가 권순일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적인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때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던 상태인 점도 핵심 논란이 됩니다. 결국 권순일, 변호사 활동을 다시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국 수사의 망이 쫓혀오면서 변호사를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권순일 어떻게 보면 뻔뻔함의 극치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50억 클럽 권순일 수사가 가능해진 이유는 검사 출신인 박영수를 집어넣었으니 이제 판사들도 권순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이제 권순일을 보호할 명분은 없습니다. 권순일 들어가면 재판거래 의혹 드러나고 재판거래 의혹 드러나게 된다면 이재명 끝장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깜빵 가야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정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G8 국가로서 국격도 같이 올라가고 경제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뭐만 하면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먹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깜빵 넣고 등따 쓰고 배부른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